이상우 추리소설 첫눈 속에 영혼을 묻다 배신이란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더구나 여자에게는 그것이 사랑하던 남자의 배신일 때 더욱 그렇다. 망연회장에서 막 뛰어나온 하유빈에게는 남자의 배신이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 빼앗아가는 엄청난 상실이었다. 사공윤호 이젠 기억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도록 미운 이름이지만 하유빈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미워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유빈은 고개를 흔들어 그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가장 치사한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아? 배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여자야. 조금 전 망연회식 자리에서 일부러 가까이 다가와 술 냄새를 풍기며 귓속말로 말하고 간 사공윤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자꾸 떠올라 괴로웠다. 유빈은 몇 번이나 고개를 흔들다가 택시를 불러세웠다. 대체동 오렌지오피스테리오 하유빈은 택시에 몸을 내던지듯 타고 차창으로 눈을 돌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눈물 사이로 히끗히끗한 물체가 보였다. 눈발이었다. 에이 올해는 좀 잡는 것 같더니 택시기사가 혼잣말을 했다. 유빈이 아무 대꾸를 안 차 택시기사는 계속 중얼거렸다. 에이 졸라 새끼들 어째 눈이 안 온다 싶더니 오늘 일당 채우기는 글렀네. 아 새끼들이 눈만 오면 차를 모조리 몰고 나와가지고 엉금엉금 기는 통해 우리 하루살이들이 왕창 피를 본단 말이야. 어휴 이놈 세상. 택시기사는 가득 찬 불만을 유빈에게 다 쏟아붓고는 난폭하게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그때도 그랬다고 유빈은 생각했다. 1년 전 11월 중순이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띵동 하고 새 메일이 왔다는 신호가 울렸다. 유빈이 메일을 열었다. 밖에 첫눈이 내리는군요. 첫눈 내릴 때는 누군가가 그립지 않아요? 유빈씨 오늘 저녁 퇴근하면서 따뜻한 카페 가서 한잔 할까요? 유노 유빈과 사공윤호가 다니는 주식회사 큐브 시스템은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연구실에 근무하는 사공윤호는 인류대학 출신으로 까도남이라 불리는 미남이었다. 까칠한 성격의 남자지만 여사원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유빈에게는 사공윤호가 먼저 접근했다. 유노씨의 읍소를 접수합니다. 유빈이 미소를 머금으며 장난기 어린 답신을 보냈다. 그날 밤 유빈과 유노는 카페 현에서 첫 데이트를 했다. 거리를 살짝 덮은 순백의 첫눈을 밟으며 카페를 나온 유빈은 행복했다. 사공윤호의 팔이 허리를 살짝 감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다. 그로부터 1년 유빈은 지금의 처지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가슴에 쌓인 첫눈의 추억을 털어내고 싶었다. 그러나 흘러간 영화를 다시 보듯 흘러간 1년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첫 데이트 이후 유빈은 세상이 달라 보였다. 늘 걷던 길, 가로수의 앙상한 가지도 무성한 잎이 있을 때보다 더 멋있게 느껴졌다. 길을 바쁘게 지나가는 모든 남녀의 발걸음이 흥겹게 보였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기 전이었다. 언제나 문 밖에서 돌아가던 사공윤호가 유빈이 혼자 사는 오렌지 오피스텔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했다. 저기 불 꺼진 5층 516호실이 제 오피스텔이에요. 17평이라 제일 작은 거예요. 그날 밤 유빈은 태어난 지 24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를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유난히 춥던 지난해 겨울이었지만 두 사람은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멋있고 뜨겁던 사공윤호가 지난 여름부터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파국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말을 유빈은 실감했다. 먼저 윤호는 약속 시간을 어겼다. 스마트폰 문자도 카카오톡도 뜸해졌다. 조금씩 늦어지던 약속 시간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약속한 카페에서 한두 시간은 우두커니 기다리는 일이 잦아졌다. 뒤늦게야 유빈은 사공윤호에게 새로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 여자는 바로 한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서 근무하는 강지현이었다. 유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분노는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으로 변해 가슴을 쥐어뜯게 했다. 비통은 다시 자포자기와 자기 학대의 좌절감으로 변해갔다. 죽어야 해. 나 같은 바보 못난이는 죽어야 해. 유빈은 노트북 일기장에 몇 번이고 이런 한탄을 낙서처럼 올렸다. 그런데 오늘 망연회에서 더욱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강지현이 보고 있는 앞에서 내던진 그 모욕. 가장 치사한 여자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야.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차가운 뺨 위로 흘러내렸다. 손님 다 왔는데요. 운전사가 오피스텔 앞에 차를 세웠다. 유빈은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차에서 내려 펑펑 쏟아지는 눈 사이를 걸었다. 천지가 하얗게 변한 것 같았다. 유빈은 계속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계단을 걸어서 5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쓸쓸하게 잃을 데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방으로 들어섰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유빈은 테이블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얘기를 나누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일기장 다음 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죽어야지. 죽고 말아야지. 패배한 여자, 치사한 여자는 죽어 없어져야 해. 그래서 이 서러운 나의 영혼을 하얀 눈에 묻어버려야 해. 눈은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수치심도 다 덮어주거든. 유빈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첫눈이 아직도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서울 도심에는 무수한 불빛이 생명체처럼 깜빡였다. 나는 눈 속에 내 영혼을 묻어버릴 거야. 유빈은 두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나비처럼 가볍게 창문을 뛰어내렸다. 스물다섯. 하유빈의 젊은 영혼은 첫눈 속에 묻혀버렸다. 어떻습니까? 쓸만합니까? 추경감이 원고를 읽는 동안 꼼짝도 않고 한팔로 턱을 바치고 앉아있던 강형사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다. 허, 제법인데. 강형사가 학교 다닐 때 문학 청년이었다는 건 알지만 말이야. 이렇게 소설을 잘 쓸 줄은 몰라는 걸. 추경감이 파이프 담배를 뻑뻑 빨면서 칭찬을 했다. 예, 뭐 조금 공부를 했었죠? 반장님께 칭찬 들은 거는 8년 만에 처음인데요. 우리가 같이 일한 게 벌써 8년이라도였나. 8년이 뭡니까? 8년 하고도 석 달째입니다. 강형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런데 말이야. 오렌지 오피스텔 여인 투신자살 사건이 정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추경감이 갑자기 심각한 얼굴을 하며 강형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강형사는 목을 자라처럼 웅크렸다. 추경감이 강형사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언제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첫눈 속의 영혼을 묻다 라는 제 소설이기는 합니다만 잘된 소설은요 언제나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형사가 어색한 표정을 감추려고 슬금슬금 견눈질을 하면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럼 하유빈이 자기 방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게 틀림없다는 말이지. 그야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란 그렇게 약한 겁니다. 사랑에 약하고 분위기에 약하고 그리고 배신에 더 약하죠. 언제 여자 심리를 그렇게 또 연구했어. 추경감이 갑자기 잔주름투성이의 눈 가장자리에 웃음을 듬뿍 담았다. 그야 뭐 상식 아닙니까? 그날 밤 망년회가 그런 분위기였고 더구나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사람들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하유빈으로 하여금 죽음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네 줄이지 진실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 아니 경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사건은 수상한 점이 없는 게 아니야. 에? 수상한 점이라뇨? 강형사의 눈이 둥그레졌다. 자네가 여자 심리를 잘 안다니까 물어보겠는데. 아니 제가 또 뭐 언제 잘 안다고 했으니까. 강형사 목이 또 한 번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다. 여자가 자살할 때도 외출복을 입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나? 그야 그럴 수도 있죠. 그 죽은 뒤의 모습이 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여자들은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옷 챙겨 입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 스타킹까지 신고 자살을 했다. 그야 그럴 수도. 말을 얼버무리던 강형사가 후다닥 일어나더니 캐비닛을 열고 뭔가를 한참 뒤적였다. 잠시 후 강형사는 복사한 걸로 보이는 A4용지 여러 장을 들고 왔다. 이게 하유빈 일기장인데요. 하유빈 노트북에서 출력한 거예요. 음 그래. 마지막 일기를 읽어보게. 추경감이 팔짱을 끼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예. 날짜는 없고요. 자 읽겠습니다. 죽어야지. 죽고 말아야지. 패배한 여자, 치사한 여자는 죽어 없어져야 해. 그래서 이 서러운 나의 영혼을 하얀 눈에 묻어버려야 해. 눈은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수치심도 다 덮어주거든. 오늘 밤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을까. 밤 11시 10분.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네. 여기가 끝이에요. 입력된 시간은 언젠가. 어... 23시 55분입니다. 그 일기로 봐서 하유빈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 일시적 충동으로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했다면 스타킹을 신고 외출복을 입고 그렇게 다 챙겨입고 자살했다는 게 정황에 맞는다고 봐. 아... 하지만 패배한 여자니 치사한 여자니 하는 말은 망년의 석상에서 사곡윤호가 한 말이니까 그날 밤 쓴 일기라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야 물론 그럴 테지. 하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음... 가만히 있자. 검시 결과는 몇 시쯤 살해된 걸로 돼 있지. 에이... 살해된 게 아니고 자살한 거라니까요. 뛰어내린 시간은 10시에서 12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윗속의 음식물 소화상태나 시체의 경직도로 봐서는 그건 거의 확실합니다. 시신은 누가 발견했나? 아... 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김사장이라는 분이 발견했습니다. 김사장은 새벽마다 조깅을 하는데 그날도 조깅을 나섰다가 눈속에 묻힌 물체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게 하유빈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날 밤 눈은 몇 시까지 왔지? 관상대에 알아봤는데 새벽 3시까지 왔답니다. 강형사의 말을 들은 추경감은 뭔가 골똘히 생각했다. 이윽고 추경감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음... 이봐 강형사 그날 밤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망연의 상황하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 특히 사공윤호인가 하는 사람 알리바이 같은 것 좀 해봐. 아... 공연한 헛수고를 왜 합니까? 다 끝난 사건을 가지고 추경감의 지시에 강형사가 툴툴거렸다. 하라는 대로 해! 추경감이 언성을 높이자 강형사는 자라목을 하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강형사는 우선 큐브 시스템으로 뛰어가 망연어에 참석했던 국중일이라는 팀장을 만났다. 무슨 일로 다시 망연의 일을 묻습니까? 국팀장은 불안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다. 아예 그냥 사건을 마무리 짓자는 그런 겁니다. 관청일이라는 게요. 쓸데없이 서류가 많아나서요. 강형사는 머리를 들쩍이며 대답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국팀장은 안심이 된다는 듯이 그날 밤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원래의 망연회는 12월 말이 가까워야 시작되지만 그때가 되면 적당한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12월 12일에 하기로 했다. 참석자는 국팀장과 사공윤호, 하유빈, 강지현, 그리고 같은 과의 남자 직원 4명 등 모두 8명이었다. 사공윤호는 연구실에 파견나가 있지만 원래 소속은 국팀장 사나였다. 저녁 6시에 회식이 시작되어 술잔이 몇 잔 오가자, 다소 술기운이 오른 남자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방 기계가 비치된 집이라 따로 노래방으로 가지 않아도 됐다. 흥이 오르자 국팀장이 하유빈과 강지현을 보고 여자들도 한 곡씩 부르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 다 못 부르겠다고 버티자 국팀장이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했다. 하는 수 없이 두 여자가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하유빈이 저버렸다. 그러나 유빈은 그래도 못 부르겠다고 버텼다. 한참 승강이를 하는데 갑자기 사공윤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가장 지사한 여자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야!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다. 유빈은 윤호의 말에 이상하니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벌떡 일어나 코트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어서 윤호가 뒤따라 나갔다. 두 사람 때문에 망년의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다. 그때가 몇시나 됐습니까? 글쎄요. 한 9시 30분쯤 되었을까요? 망년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우리 회사 근처죠. 남대문에서 왼쪽, 서소문 쪽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우리가 늘 다니던 집이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공윤호하고 하유빈 씨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 팀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예, 물론이죠. 사공윤호가 처음에는 하유빈한테 프로포즈를 했다가 다음에는 강지연하고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패배자니 어쩌니 하고 말한 게 아마 그런 의미였는지도 모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날 밤 팀장님은 그뒤 어디로 가셨습니까? 강형사의 질문에 국팀장이 강형사의 얼굴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묻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요. 어, 우리들 남자 다섯, 그러니까 사공윤호만 빼고 우리들은 옆집으로 옮겨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망연애다운 망연애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강형사는 별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왔다. 강형사는 휴대폰으로 사공윤호를 불러냈다. 사공윤호와 마주앉은 강형사는 추경감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만 한다고 생각했다. 사공윤호는 과연 이 여자 저 여자를 후릴 만큼 멋진 남자였다. 큰 키에 외모도 훌륭했다. 하유빈양 자사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유빈이는 제가 죽인 겁니다. 사공윤호는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 강형사는 깜짝 놀랐다. 하마터면 벌떡 일어낼 뻔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르던 여자를 외면해버렸으니 죽음을 택할 만하죠.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 네. 그 얘기시군요. 그런데 제게 물어보시겠다는 게 예, 말씀드리죠. 막년의 날 밤 하유빈양이 뛰어나가자 뒤따라 나가셨죠?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길에 나섰을 때 유빈이는 인파 속에 섞여버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대문 주위를 뺑뺑 돌다가 결국 외톨이가 돼서 청운동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럼 집에 갔을 때는 몇 시쯤이셨어요? 글쎄요. 한 열 시쯤 됐을 겁니다. 집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그날 낮에 할아버지 제사를 모신다고 청주 큰 집에 내려가셨기 때문이죠. 저는 제 방에 가서 혼자 누워있다가 혼자 있다가? 예,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아무도 사공윤호 씨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이 없네요? 그 아파트는 경비원도 없던데 강웅사가 물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조금 누워있다가 술 생각이 나서 옆집 팽사장 집에 가서 한잔했죠. 팽사장은 두타에서 패션 디자인하는 동창인데 그 엉터리 디자인이 동남아에서 대박이 나서 젊은 나이에 돈벼락 맞은 놈입니다. 저하고 볼링장 자주 다니고요. 땀 흘리고 와서는 툭하면 그 집에서 한잔했죠. 그 집 제수 씨, 라면집의 솜씨가 일품이거든요. 아, 그때가 몇 시쯤입니까? 한 10시 20분쯤 됐을 겁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팽사장 부부가 10시에 시작하는 빛과 뭔가 하는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집에서 몇 시까지 술 마셨습니까? 아마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을걸요. 12시가 뭡니까? 1시쯤 됐을 겁니다. 강형사는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 다방을 나와 팽사장 집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했다. 팽사장은 사공윤호가 자기들과 있다가 12시가 훨씬 넘어 돌아갔다고 답했다. 10시 반 이후 사공윤호의 핸드폰 통화를 조회해보았다. 11시 50분경 청운동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알리바이는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공윤호가 하유빈을 죽일 수는 없었다. 하유빈이 죽은 시간은 11시에서 12시 사이인데 청운동에 있던 사공윤호가 대치동까지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사공윤호가 주장하는 알리바이 중에 망년회장에서 나가서 팽사장 집에 나타날 때까지 약 1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 1시간 동안 남대문에서 대치동까지 가서 하유빈의 아파트에 올라가 하유빈을 창문으로 떨어뜨려 죽이고 다시 청운동까지 갈 수도 없었다. 아니 그보다 하유빈이 쓴 일기에 11시 10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공윤호가 팽사장 집에 있었던 시간이다. 그러면 일기가 조작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컴퓨터에는 입력 시간이 분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가? 강형사는 다시 허탈한 기분으로 사공윤호가 새로 사귄다는 강지현을 만났다. 이것저것 캐물어 봤으나 강지현은 망년회 이후부터 그날 밤에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남대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집에 10시 반쯤 갔다가 11시경 그 동창생의 남편이 강지현을 집까지 데려다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형사는 경찰청으로 다시 돌아왔다. 뭐 좀 알아냈어? 추경감이 여전히 파이프를 뻑뻑 빨면서 강형사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다 끝난 사건인데 알긴 뭘 알아냅니까? 강형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하, 자네가 쓴 그 첫눈 속에 영혼을 묻다인가 뭔가 하는 삼류 추리소설 말이야. 아, 삼류라뇨? 강형사가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 내가 실수했네. 야, 이 인류 소설에는 하유빈이가 투신자살할 때 창문을 열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창문도 안 열고 어떻게 뛰어내립니까? 그건 다 확인한 거예요. 창문이 열려있었고 방문은 잠겨있었습니다.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밀실 조건을 다 갖췄죠. 반장님, 이제 제발 그 사건은 보고서나 올리고 끝냅시다. 강형사가 지쳤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축 내려뜨렸다. 음, 정말 그래도 될까? 추경감은 빙그레 웃으며 책상 서랍에서 열쇠 한 개를 꺼냈다. 그 516호 오피스텔 열쇠를 찾아내지 못했지. 그런데 이 열쇠는... 그 집 열쇠야. 문은 잠겨있었고 열쇠는 문설주 위에 숨겨져 있었단 말이야. 하유빈은 외출할 때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밖에서 문을 잠근 뒤 열쇠를 문설주 위에 숨겨놓고 다녔거든. 그러면 하유빈이 자살한 뒤에 누가 그 방에 다녀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들어가서 하유빈을 창문으로 떠밀어 죽이고 나와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갔다는 얘기도 되지. 그렇다면 열쇠... 맞았어. 지문이 남아있지. 방문 손잡이나 방 안 여러 곳의 지문은 다 지우고 갔는데 헥, 열쇠의 지문을 지우지 못한 게 잘못이야. 그 지문 임자가 누굽니까? 하유빈이 열쇠를 문설주 위에 숨기고 다닌다는 걸 아는 사람 누구겠나? 아, 그야 사공윤호죠. 지난해 겨울 내내 그 집에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럼 사공윤호의 지문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네. 아,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유빈 자살 사건은 특별한 진전이 없이 또 며칠이 흘렀다. 그동안 추경감은 어딘가를 열심히 혼자 나다녔다. 퇴근할 무렵이 다 되어서 추경감이 눈을 한빡 뒤집어 쓰고 경찰청으로 들어왔다. 아니, 차는 어떻게 하시고 눈을 이렇게 막고 다니십니까? 너덜거리는 티코는 이제 창피해서 버리셨어요? 강형사가 코트 어깨에 눈을 털어주며 추경감의 아킬레스인 고물 티코를 들먹였다. 눈 속을 좀 걸어봤지. 뭐, 그 기분도 괜찮던데. 그러나 추경감은 의외로 기분이 좋아 보였다. 강형사, 이번엔 내 삼류 추리 소설 얘기 들어보겠나? 추경감은 무척 유쾌한 목소리로 파이프를 꺼내물고 소파에 기대 앉았다. 그날 밤, 망연호에서 하유빈이 뛰어나가자. 뒤따라 나온 사공윤호가 곧 하유빈을 붙들었지. 그리고 거의 강제로 자기 차에 하유빈을 태웠다고 하세. 사과를 할 테니 제발 받아달라. 우리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내가 유빈이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달래가지고 청운동 아파트까지 유빈을 유인한 뒤 11층 자기 방에서 유빈을 창문으로 밀어뜨려 죽인단 말이야.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누가 볼 리도 없고 그때 시간이 10시 반쯤이었을 걸세. 강형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추경감을 멀거니 쳐다봤다. 아, 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요? 하유빈은 머리에 치명적인 충격상을 입었다고 검시 결과에 나와 있으니 시멘트 바닥 같은 데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 틀림없어. 죽은 걸 확인한 사공윤호는 시체를 자기 차 트렁크에 실어놓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팽사장 집에 가서 밤 12시 30분까지 술을 마시고 나왔지. 사공윤호는 집에서 잠깐 쉬다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새벽 3시쯤 하유빈의 시체를 싣고 대치동 오렌지 오피스텔까지 가서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만들었지. 우선 하유빈의 코트를 방 안에 가져다 놓고 창문을 열어놓은 뒤 창틀에 묻은 지문을 지우고 나와서 현관문을 잠근 뒤 무심코 예전 버릇대로 열쇠를 문설주 위에 얹어놓고 문손잡이의 지문도 깨끗이 지웠지. 그리고 밖으로 나와 그냥 가려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하유빈의 시체 위에 눈을 뿌려서 덮어 놓았어. 왜냐면 그날 눈이 새벽까지 내렸으니까. 10시 개에 죽었다면 시체 위에 눈이 쌓여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사공윤호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 더구나 오피스텔에는 경비원 같은 제도가 없었으니 말이야. 자, 내 소설이 어떤가. 추경감이 빙글에 웃으며 물었다. 아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유빈의 노트북에 입력된 일기는 뭡니까? 그날 밤 망년호에서 망신당한 치사한 여자니 패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는 하유빈의 유령이 와서 썼단 말입니까? 추리 소설이란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는 겁니다. 아, 강 형사가 코웃음치듯이 내뱉었다. 사공윤호가 치밀하게 범행을 했지만 하유빈의 스타킹을 벗기고 잠옷으로 갈아입힌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열쇠를 딴 곳에 버려야 했는데 문설주 위에 갖다 놓았고 습관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아, 하지만 일기는요? 강 형사가 집요하게 따졌다. 일기는 하유빈이 쓴 게 틀림없지. 강 형사는 지금 나가서 사공윤호를 좀 데리고 와. 그걸 따져볼 테니까. 이미 동행 형식으로 말이야. 반장님, 괜히 생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 삼류, 추리 소설 가지고 말이에요. 강 형사는 불만을 털어놓으면서도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강 형사는 30분도 채 안 돼서 사공윤호를 데리고 들어왔다. 왜 밤중에 사람을 오라가라 하십니까? 저는 오늘 밤 사무실에서 할 일이 많아 야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공윤호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하유빈 양을 왜 죽였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실컷 농락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인가? 아니, 그냥 버렸으면 그만이지. 죽이기까지 해야 한단 말인가? 추경감이 사공윤호를 쏘아보았다. 제가 유빈이를 죽였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제 알리바이는 다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사공윤호가 웃긴다는 듯 입가에 비웃음을 물었다. 흠, 물론 그 알리바이는 사실이야. 하지만 자네는 하유빈을 자네 집에서 죽여가지고 새벽에 거기 갖다 놓은 거야. 예? 참으로 우습군요. 그러면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해준 그 일기들은 누가 썼습니까? 그 노트북은 입력 시간도 기록 안 하나요? 그거야. 하유빈 양이 썼지. 그리고 입력 시간도 정확히 나와 있지. 자살하던 날 밤 11시 55분 말이야. 그 시간에 저는 청운동 친구 집에서 한잔하고 있었다는 거 증명된 거 아닙니까? 청운동에 있는 제가 같은 시간에 대치동에 있는 여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사공윤호씨 당신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문가지요. 추경감이 사공윤호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물었다. 강렬한 시선이었다. 그런데요. 컴퓨터에 입력된 글의 입력 시간을 바꾸는 건 당신 기술로서는 누워서 떡 먹기지요. 사공윤호는 사공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유빈이 전날 쓴 걸 그날 쓴 것으로 바꿨지요. 추경감이 책상을 치면서 말했다. 그 일기는 하유빈 양이 그 전날 써놓은 거야. 망년회가 있기 전날 잔은 하유빈 양을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지. 거기서 하유빈이 자네를 혼인빙자 가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자네는 가장 치사한 여자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라고 모욕을 주고 욕설을 퍼부었어. 그건 그 집 종업원한테서 다 확인한 거야. 하유빈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 분을 이기지 못해 잠을 자지 못했지. 그것이 일기장에 다 나와 있어. 그때 자네는 집 침대에 누워서 하유빈을 주길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고 그 일기가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했단 말이야. 그러나 사공윤호는 입가에 빙긋이 냉소까지 머금으며 반박했다. 내가 전날 써놓은 일기의 입력시간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지. 당신은 하유빈의 컴퓨터를 열고 일기 파일을 불러내고 입력 날짜를 고쳐서 다시 저장해 놓았지. 하지만 추경감이 책상에서 프린트된 A4용지 한 장을 내놓았다. 하유빈이 자기 컴퓨터에 입력되는 모든 자료는 유클라우드라는 KT의 회원 서비스 서버에 기록된다는 것을 몰랐지. 이것이 유클라우드에 기록된 하유빈의 첫 입력 내용이지. 죽기 전날의 날짜와 시간이 나와 있어. 우리가 KT에 부탁해서 모두 복원해서 다운받은 거야. 그리고 이 열쇠에 당신 지문! 이 열쇠 지문뿐만 아니라 자네 차의 트렁크에서 하유빈의 머리카락과 혈흔도 발견됐단 말이야. 추경감이 내민 증거물에 사공윤호는 얼굴이 백지짱처럼 하얗게 변했다. 아 사랑이 증오로 변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변하다니 무섭군요. 강형사가 중얼거렸다. 어색하고 분노에 찬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창밖에는 눈송이가 사뿐사뿐 나비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이상우 추리소설 첫눈속에 영혼을 묻다 였습니다. 원래는 1986년에 발표했던 작품인데요. 소설문학에 조금 현대에 맞게 KT라든가 이런 IT적인 배경 설정을 다시 한 거라고 합니다. 이분이 1961년에 이미 작가로 데뷔를 해서 스포츠 신문업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대요. 그래서 신문사 편집국에 계시면서 이분이 계시는 신문사는 열동률이 확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아주 감각적인 재능을 가진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단편 장편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추리소설을 썼던 우리나라 추리문학계의 큰 어른이셨더라고요. 이상우 작가의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혼인 빙자 가늠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죄 이렇게 추리소설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당대의 사회상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댓글로 의견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